언니 휴가 없어 어? 언니 휴가를 받으면 뭘 하고 싶어? 코로나 없다고 생각 나? 휴가 없으면? 응 코로나 없고 휴가 있으면 그럼 뭘 하고 싶어? 나 오늘 요즘 정신줄이 좀 났어 왜? 아까 음료수를 컵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는데 이렇게 마신거야 항상 이런 일회용품을 마주니까 그래서 다 쏟았어 응? 응? 진짜 바보야 진짜 정신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없으면? 응 코로나 없으면 커서 휴가의 개인적으로? 응 진짜 휴신력인데? 신기한 일이다 나 휴가 때 응 여행? 응 어디 가서 싶어 나는? 시간이 얼마나 있어? 1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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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짧아 응? 응 미니지 나 아까 먹었어 지금 요즘 완전 공주 같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 응 함께 회도 먹고 초과도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 거 같아 응 부럽다 근데 미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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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먹는 거는 다 찍긴 해 이거 만약에 진짜 맞아 이거 이거 하나 다 찍어 맞아 쌈장 하나씩도 다 찍어 맞아 맞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먹는 거 좀 느껴질 수 있어 정말 맞는 말이야 우리 먹을 때도 같이 먹을 때도 맨날 다 찍어 맞아 맞아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는 진짜